매일 말씀 묵상 오늘 11월 15일 읽을 말씀은 역대기 5에서 6장 아모스 4장 그리고 10편 148편에서 150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예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 크기에 그 좋으심에 우리는 절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0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48, 49, 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할렐루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은 모든 것 용들, 바다의 땅, 불, 우박, 눈과 아개, 산, 짐승, 모든 가축,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총각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삶이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자리에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 백성들이 포도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하나님의 창망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그 죄 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또 여러가지 많은 그 전염병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포위에 당하게 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나라를 잃는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그런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백성들을 깨닫게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게끔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하시기 위함이 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삶을 채운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그런 채찍질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아니면 여러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며 그 원하시는 것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경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바로 찬양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예외하는 그 삶이 축복이다 역대기상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르벤의 자손, 무나스의 자손, 레위, 지파의 자손 그리고 아론의 자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이름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는가 이 이름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나의 이름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함이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야 쓴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재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재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죄를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그 은혜를 얻어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지평기자가 고백한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끔 아니하시겠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